아 이거 뭐야 이제는 이런집도 지울수있어 세명사는집이 있어 이거 뭐가 모자른거야 콘스트럭트 보트가 모자르네 와 뭐야 이거 야 이런거 하나 지워볼까 다 하나씩 이런거 언젠가 나중에 필요할거 아니야 아 이게 그건가보다 이건가보다 이거고 또 하나 없나 어 여깄네 야 근데 이거는 좀 멋있는게 진짜 일하는거 같지 않냐 뭔가 아 지금 이거 도로 일단 도로 만들어주고 돌리는거 없어요 돌리는거 여기 싹싹싹 안돼 이거 어 이런거 없을리가 없는데 돌리는거 어떻게 아냐 원래 이런거는 거의 마우스 이런거 이렇게 누르다보면 아 지금 이 로봇이 없어서 이게 못만든다네 아 또 이 로봇은 또 뭐가 또 없네 그러네요 음 뭔가 지금 뭐 만들어야돼 아까 내가 이거 짓고 저거 했으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뭐 만들다보면 되겠지 뭐 야 이거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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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 이거 지금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 도로 연결하고 아 아 이러면 뭔가 얘네들이 좀 일하겠다 어 전력이 모자라 또 불만이 오지게 많네 아 잠깐만 이거 이제 아 그러네 얘도 전력이 모자른데 전기 어디서 왔습니까 전기 지금 여기도 전기가 없네 아 전체적으로 전기가 없네 전기가 없어 바람개비 바람개비 음 바람개비 신즈님 막 그렇게 해줘 바람개비처럼 생긴게 발전기다 뭐 이런식으로 어 약간 해님 스타일처럼 약간 내 수준 아는 듯한 바로바로 쉽게 쉬움이 요구되는 그래 지금 뭔가 전기 이런건 안돼 지금 뭐 달 수 있는게 없어 야 일단은 사람 수를 늘려서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될거같애 지금 뭔가 지금 건물을 조금 더 지워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씨 참 이것도 안되는데 안되는게 많아 지금은 아냐아냐아냐 빅사이 났다 사람 집이 많이 필요해 사람 집이 많이 필요해 일단은 내가 생각할때는 집이 정말 많이 필요한거같애 일단은 내가 생각할때는 집이 정말 많이 필요한거같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못사는 동네인데 여기는 잘사는 동네 이제 이렇게 딱 중간에 못사는 동네 좀 만들어줘야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아 우리는 언제 아빠 저렇게 살아요 이러면서 약간 좀 아빠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인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어 적하지 않겠어 어 또 전기가 또 없네 전기는 이게 한번에 좀 시간이 지나야 들어오는구나 어 그치 딱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얘네들도 열심히 살거 아니야 이런 야 이런데 이렇게 막 엄청 막 삐까뻔쩍한데 막 이러고 이러고 사나봐 어? 오기가 생겨서라도 인생 성공하려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다 제가 어? 음? 근데 전기 어떻게 할까 전기 얘네는 하는 역할이 뭐야 근데? 시 기지만 있고 그냥 아 바람개비 자체가 일단은 전력을 주긴 주는거야? 그러면 음 중간 중간에 하나 하나씩 지어봅시다 이런데다가도 하나씩 아 그러네 이거 지을때마다 전기 생기네 효율 떨어져도 안 지어지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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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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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뭐야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거 이걸 일단 지어야 되는구나 음 음 연료가 없어요 음 연료를 서서 이제 개 조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 화끈하게 지어주고 됐어 이제 됐어 다 아 이제 돌아간다 드디어 돌아간다 드디어 돌아간다 이제 다 돌아간다 이제 어 됐어 됐어 이제 다 돌아가 완벽해 이제 다 이제 가능해 자 그럼 이제 이거 가는거야 됐어 이제 이제 대식구 3에 가자 하아 어 나 제일 싫어하는거잖아 내가 이런거 아 해법을 찾았다 이걸 한 칸을 이렇게 옮기는거야 그럼 완벽한 배열이 되지 그리고 인류는 진화한다 초진화 그렇지 콤플렉스 02 아우 와 근데 이건 뭐 집이 뭐 어떻게 두개가 연결이 안되는건데 집이 두채란 얘긴가 뭐가 문제야 자원들이야 뭐 금방금방 들어올거니까 어 가면서 봐라 이런것도 내가 어 지어줘야지 그쵸 근데 개발하는거 개리얼해 진짜 이거 봐 와 안으로 파고드는거 봐 여기도 막 이렇게 약간 이거 진짜같다 어 야 진짜같아 진짜같아 사람이 이만한데 어 뭔가 건물이 엄청 크고 뭔가 스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뻥 아니냐 그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잖아 진짜같은 느낌 없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진짜같은 느낌 바람개미 지금 저거다 모자르다 야 번개 모자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좀 해줄까 이제 안되네 잠깐만 이거는 바람개비가 앞치나 바람개비 어 바람개비 오른쪽에 있는거 클릭하라고요 아 아이콘 그럼 그럼 조금 저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왼쪽 아래 아이콘 이런것들 그러면 바로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뭐 바람개배라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죠 근데 이게 뭐야 파워 스테이션 해변가 해변가라 다 절벽이어가지고 아 여기 되네 하나 두개 됐어 자 이제 도로 놔주고 조조조 그리고 여기는 가는적 하면서 다시 일로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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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서 여기로 그 다음에 길 이렇게 만들어둔거 좀 빡치니까 어 여기다가 이제 그거 두자 이제 조금 아 왜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것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눈물 나 어 진짜 이렇게 가네 여기다가도 이렇게 좀 됐어요 이러면 조금 이제 공원이 왜 다 필요한거지 복지 아니겠어 복지 외국인들이야 제일 부러워하는게 뭔지 아냐 자기나라는 그런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같은데 가면 입장료가 있냐 뭐가 있냐 거기다가 텐트치고 그냥 여가생활 즐기는게 그렇게 부럽대 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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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개같은자식들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어디 어디새끼들이지 이거 안토니 굿윈스시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고래야 흰수염 돌고래야 아니 흰수염 고래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김일성 약간 김일성 느낌인데 저게 달 아니겠어 달을 들고있는거 아니겠어 저게 사실 여기서 저런거 만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종교지 뭐 정은이형이 여기도 나오네 김일성 각이다 이거는 야 와 이건 뭐 어떻게 나중에 지울 수 있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뭐 세개를 못봐 오 뭐가 엄청 미션이 많았네 드론 드론을 파괴하래 세개를 이건가봐 이걸 파괴야되나본데 여보세요 뭐로 파괴해 저걸 파괴해야 지울 수 있는거 같은데 내가 애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 저거 어떻게 부서요 부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가 바다를 가야될거 같애 그치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리도 둘 수 있어 우와 잠깐만 이건데 이것도 다 둘 수 있네 개쩌네 야 다리 봐 뭔가 했었나 진짜 우와 야 근데 그래픽 죽이지 애들아 다리 한번 만들어볼까 어 새 나라 다니는 것 봐 다리가 근데 지금 없을 가능성이 높죠 응 정말 이걸로는 안되잖아 그치 어 이거 너무 야매잖아 그치 어 너무 내가 저거지 너무 사기꾼이었지 응 또 안된가 어디 일꾼이 부족하다고요 이게 뭐야 사람이 없다라는 거냐 이게 22% 잠깐만 그만큼 사람을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저거 내가 실수 이런데 클릭했나봐 지금 뭐 입주민이 이거 가지고는 안되나봐 훨씬 많아야 되나봐 그러면은 싸악 그냥 뽑아 싸악 그냥 싸악 뽑고 주민들이 시끄럽다 그런다고요 그게 어디 적혀있어요 진짜에요 그게 진짜 있어 그런게 있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지 어 이걸로 다 가자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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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업그레이드 또 못해 왜 못해 왼쪽 아래 지역 공장 지역 사는 집들이 시끄럽대요 아 혹시 이게 나 여기 시끄러워요 이런거야 지금 아 아 얘네들은 어차피 못사는 애들이어서 괜찮아요 난 또 밸류가 좀 다르다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인생을 성공해야지 어 여기는 여기는 내가 겨냥한거야 얘들아 어 여기는 그리고 여기 약간 살짝 시끄러우니까 여기 한칸 뛰고 어 한칸 뛰고 이렇게 짓자 아 난 또 무슨소린가 했어 어 잠깐만 여기도 시끄럽다네 그러면 안되지 여기는 잘사는 동네 그래서는 안되지 예 지정하겠습니다 여긴 내가 애초에 개발도 안했잖아 일부러 저긴 아닌거야 그냥 이렇게 가고 약간 길을 여기다가도 좀 이렇게 내주자 그다 막 지워도 좀 사람 사는 느낌 나 음 그리고 여기는 좀 이제 아 그래 지워줘야되는구나 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메꿔주는거야 이런식으로 여기는 이제 요거 돼 어 됐어요 이거 근데 개발하는데 드는게 뭐가 드는거죠 도대체 이럴 그럼 픽니 해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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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